더 늘릴거 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칸정도 더 늘려도 되겠다 아 여기 기둥이 있어 기둥을 없애고 그러면 이렇게 깔고 기둥 설치해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돌이 없어 이렇게 놓고 다 날려줘야죠 이렇게 놓고 이것도 부숴야겠네 다시 가고 탕 칸 뭐야 이거 설치해도 잘못 설치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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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열받어 갑자기 연결이 안되는 게요? 누구시고 응?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기둥을 하나 더 넣었었나보네 여기도 그러면 까줘야죠 아.. 이거 살짝 안.. 살짝 안 맞는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좀 또 잘못됐다. 일단 씨앗 다 주워 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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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얇. 이 정도면 얇다.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까야겠네. 전혀 안 돼. 멋지게. 높이가 달라서 그런가. 아. 오케이. 세트. 지화자.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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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만 올려줘요. 다시 까줘. 그래도 안 올라오네 잘. 잘. 잘 안 올라오네. 여기. 됐나? 여기 한 이렇게. кад. ving. 이런식으로 까면 안좋은데 지화자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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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돌 까는 것도 다 아직 제가 금지어 안 했죠? 안 한 것 같애 생각보다 춤춤이 돼 있네 여기 엄청 춤춤 했잖아 안 한 것 같애 그냥 기둥으로 막아야겠다 한 칸 정도는 기둥으로 막아도 괜찮습니다 쉐어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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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려 어? 트롤이요? 어이씨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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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안 어이이이 오케이 이걸로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다 야 이거 트루를 위한 저것도 챙겨놔야겠네 오케이 한거 같은데 이상하다 머리는 여기다 넣어놓고 했죠? 했지? 한거 같은데? 죽일때 트롤 죽일때 한거 같은데 너무 은연중에 하니까 흐흫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의 무의식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라서 이게 아 물 마시고 오시느라 못들으셨어요? 괜찮아 어차피 이제 클립도 없어 킹시복이 높다구 부수는것도 제작대가 필요해? 제작대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뻥침 어 부숴줬다 어 부숴줬다 하지만 우리에겐 vpn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니깐요 바로 돼요 그니깐요 돌겠네 뭐하니 거기서 아 아 아 진짜 일바다 아 진짜 일바다 잘 치웠나? 이 돌비하기 2 곱하기 2였던걸로 아는데 아니네 아하 아하 그러면 이것도 세봐야겠네 하나 둘 넷 이거 치워서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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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이거든요 여기 공갈 부실공사 부실공사 합시다 부실공사 해도 티안나 탁 탁 불 몇개 있죠? 43개? 살짝 애매한데 올라가서 설치하면 설치되겠죠? 굿 계단 넷칸 넷칸 음 이제 여기서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살짝 밀려도 돼요 이제 돌작업들이 다시 꺼내야 되네 다 날리고 다 날리고 이런식으로 이래야지 대칭이 어느정도 맞죠 이래야지 맞지 이런 이렇게 오케 여기도 까주는게 좋아 илось 이래야 이래 influences 이래야 윽 이래야 강 강 강 ''왜'' 무기 안 꺼내 아 ü 포우오 포욱 아, 이거 비 와가지고 뭘 못하네 비가 오면 채워야지 연주까지 옴 안 오네 강 강 강 강 아하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지 딱 되는겨 됐다 이 정도면은 뭐야 정작하면 땅 까져 이렇게 어이씨 몰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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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기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아잇잘못누른거같다 살짝 올라와있는거같냐 여기 에이씨 에이씨 키보드 키보드가 안올라와있는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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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okay 물가가 조금 건축하기 빡세네. okay 내려가고 okay hmm hmm oh 그림자 뭐 왜 이렇게 열심히 왔다리갔다리 하는 거야? 놀래라. 맞아 여기도 어차피 늘려야 되는구나. 얼마나 늘려야 될까? 김수님 몇시 오실까요? 김수님이 4시쯤에 집 도착한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주무셨나? 주무시나? no no i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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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한 카카 더 늘려도 되는 건가? 이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쭉쭉 밀고 가면 별듯 이런 느낌으로 물속은 이제 잘 모르겠다. 물속 물속까지 관여하지 말고 와, 못 올라가네. 이게 뭐임? 왜 그냥 올라가지지 않음? 음... 음... 휴식게이지도 좀 부족하고 소리 좀 들리고 물 좀 넣어놓고 나무도 편안함 채우기 휴식함 여기 있는 거 다 안 먹었구나 내가 나무 여기 있는 거 다 안 먹었구나 여기 있는 거 다 안 먹었구나 여기 있는 거 다 안 먹었구나 여기서 살짝 올라가네 깡 물 절단기가 없대 여기 먼저 깔아야 되는구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안 들어갔나봐. 됐다. 됐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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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야 여기서 왜 난리냐고 재워 재워 밤에는 안되겠다 그냥 넘어갈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계속 시끄럽게 구네 93일 마지막으로 प्रेंश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구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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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여기도 어차피 밀거긴 한데 모르겠다 자꾸 어디서 불방울 같은 거 나오냐 아 수루트리 킹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커헙 커헥 호탄이 이제 네 개 범메스텔프도 위치 옮겨야될거같은데 슬슬 일단 포메스 틀고 일단 옵시다 포메스 포메스 틀고 포메스 틀고 포메스 틀고 포메스 틀고 어? 뭐야 여기도 부서... 아 여기 저번에 부서졌었지? 그래서 설치를 안했지 내가 아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죽을래? 너도 와볼래? 바빠 죽겠는데 지금 집을 확정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오구 예 그러니깐요 이거 이거 고정팟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주무시지 않을까 아이 저... 쉐키 얜 제 친구가 아니에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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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자 혜자요? 혜자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죠 안들어갈라나 이거? 이렇게 보면 이쁩니다 나름 이뻐요 괜찮아 뭔가 이게 게임이 완전 평탄하게 안 깔려가지고 너무 불편한데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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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깡 더 들어가면 안되는데 더 들어가고 있는것 같다 오 앗 하이 세미나 딸려 됐나? 그래서 저희 쿠쿠 고정팟은 누구누구에요? 짱맨이 없으니까 한 명이 공석이 생기는데 그 한자리가 용병인가? 그때그때 날라용가? 인벤토리 칸이 없군 음? 이럴 때 해야 할 일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다 또 기둥을 깔고 그러면 다시 위에 돌벽이 지나가고 깔고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그래도 몇 칸 깔아야 되지? 두 칸 깔고 끝냈네 그래도 두 칸 깔고 끝내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물제작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확장은 했다 확장은 했고 땅 높이를 여기는 채울까? 땅을 채울까? 고민되네 일단 채워 94일째 이거 채워서 올리려면 또 어마어마하게 들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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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s 핫핫핫 날리고 석제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놓고 다 수리합시다 이거 수리하고 이거 수리하고 아 돌 가져와야지 돌 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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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참 남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뭘 다 썼어? 아하. 100개인가 150개 챙기지 않았나? 금방 썼네. 이렇게 막 울렸다고 막... 넘어오거나 그러네. 진짜 절벽처럼 못 깎나? 벽 하나로는... 더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 깔아야겠네. 끝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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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또 엄청 많이 필요하겠다. 끝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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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이런식으로 대칭은 맞춰놔야지 여기 한번 올려주고 여기에 돌이 있네요 돌 이건 또 없애줘야지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이 벽 이 벽 이 벽을 날려 말어 날릴까 말까 이 벽 우리 이 벽 이 벽 이 벽 이 벽 이 벽 이 벽 이런 거 또 건축 하다 보면나 달라지긴 할텐데 야 이거 안들어가네 이 악물고 안들어가네 아 맞다 얘도 이런식으로 놔야지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 굿 아 여기도 그냥 그래도 한칸만 깔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어디를 들어 음 음 이렇게 놓는게 제일 좋다 그래야지 대칭도 어느정도 많네 뭐냐 이거 왜 대칭 안맞냐 흠 아니네 흠 이렇게 놔야지 알 수가 없네 조금조금씩 띄워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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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워 밤이니까 또 재우고 잊지 lég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